베르노는 진짜 지루와 상관없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플리싱은 명단에도 없네요 그럴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베르츠, 플리싱, 티아고실바는 뉴캐슬전 프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하베르츠는 복귀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다는건 어렵고 심지어 말하면 플리싱은 1,2주정도 더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티아고실바는 휴식차원에서 빠진다고 했구요 탄코는 보내줘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탄코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임스가 한시즌을 평홍으로 다 잘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야 이제 됐다 탄코 내보내자 이게 조금 약간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조금 민망한 골 들어갔는데 뭐 어때요 살짝 민망하긴 한데 어쨌건 들어갔으면 됐죠 베르노? 베르노? 오 베르노? 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 그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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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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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베르노 자 타미가 MVP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 골만 더 넣으면 몇 경기 세 골 이상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두 골 이상은 만들어냈네요 클린시트도 나쁘지 않고요 축구진흥이 정말 중요해요 그쵸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자긴 지능이 있다고 약간 거만하다 싶었는데 안거만하곤 또 틀리다고요 앙크거만하곤 또 틀리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나 했더니 MOM은 누구 예상하시나요? 지혜와 타미 각축전입니다 베르노일 수도 있고요 전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뉴캐슬 대 첼시 첼시 대 뉴캐슬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크TV 리뷰 같은 경우에는 좀 감성적인 거 팬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좋았고 나쁘고 이런 거를 짚는 거고요 물론 경기에 대한 수치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건드려본다는 거 그런 리뷰라는 걸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드러나는 것이 있죠 첼시는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시종일관 뉴캐슬을 공격했구나 하지만 뉴캐슬은 시종일관 내려앉았구나를 점유율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점유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이제 이런 밸런스를 보면 전체적인 점유율 말고 패스, 태클, 득점 이런 것만 봐도 첼시가 진두지휘하던 경기입니다 패스 성공률과 패스 개수만 봐도 첼시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전체적인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건 타미아브라함, 지혜의, 그리고 주마입니다 물론 배르너도 잘했고 칠엘도 잘했고 몇몇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칭태도 훌륭했고요 칭태 같은 경우에는 본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잘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칭찬하고 싶은 게 지혜의, 주마, 타미입니다 타미부터 얘기를 하죠 타미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초반 레이스로 득점은 좋았지만 버텨주는 것도 별로고 버텨주는 것만 별로였습니까? 툭치기만 해도 넘어지면서 공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버텨주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베르너와의 조합도 되게 잘 맞고 스스로 득점도 해냈고 이런 판단 미스도 적어지고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마입니다 주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걸렸던 게 티아고 실바가 없을 때도 주마가 잘할 것인가 루디거가 됐든 텐센이 됐든 티아고 실바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마는 잘할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주마는 그럼에도 잘 불구하고 오히려 루디거의 실책을 메꿔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루디거는 무난하긴 했지만 그건 뉴캐슬의 공격력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중간중간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루디거도 근데 주마는 오늘 굉장히 깔끔한 모습 헤더는 또 잘 따고 약간 등지는 데임마크도 잘하고 가서 끊어주는 거 태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도 주마의 덕을 보고 주마도 티아고 실바의 덕을 보는구나 우리 센터백이 그래서 든든한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역시 지혜의 뭐 7회맨디 잘했습니다 근데 지혜의를 칭찬하고 싶은 게 결이 달라요 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지혜의가 조금 중앙으로 그리고 중앙보다 조금 내려앉으면서 평소보다 평소 힙트맵보다는 조금 윗선에서 활약했거든요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지혜의가 오늘 공격적 빌드업을 맡아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조르지뉴도 없고 하베르츌도 없으니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르너가 놓쳤던 득점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지혜의가 제임스에게 대주고 제임스가 올려줬는데 베르너가 놓친 게 있는데 그 전개만 봐도 지혜의가 공격에 퍼즐을 맞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수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이 정도고요 좀 워스트를 뽑아보자 그러면 딱히 워스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르너는 지친 것 같고 골을 못 넣기는 했지만 어쨌건 도움을 하고 윙에서 지금 자원들이 되게 부족하죠 오도이 하나 있을 정도인데 오늘 베르너와 오도이가 교체됐잖아요 오도이가 나와서 보여준 폼을 보면 아 이래서 베르너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도이가 조금 폼이 올라와줬으면 좋겠고 플리싱은 빨리 부상 복귀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베르너는 경기력은 좋은데 많이 지쳐있는 느낌이고요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건 코바치치의 득점력 아 스탯이라고 하죠 스탯을 쌓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뉴캐슬의 전략은 제대로 먹혀둘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내려앉았을 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계속 묻고 있다 후반에 하나 카운터 어택으로 능터나 아니면 전반 초반이나 후반 초반에 카운터로 능는 것 이거 하나를 보고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첼시가 먼저 자책골로 앞서 나가버리니까 공격을 올리자니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내리자니 시종일간 첼시가 공격을 하고 첼시는 여유로워졌겠죠 득점을 했으니까 그래서 뉴캐슬같이 내려앉는 팀에는 선제 득점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칭찬해서 들어가자면 7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티아고 실바도 있지만 7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왼쪽 풀백이 장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앙크님 앙크님이 계속 리그 적응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리그 적응이 필요 없으니까 중요하긴 하네요 그것처럼 맨디 같은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어요 티아고 실바도 잘해주고 있고 심지어 티아고 실바는 한 번에 실수를 겪고 리그 적응을 한 느낌이잖아요 베르노 하베르츠는 아직 리그에 적응하는 느낌이고 근데 7열은 워낙에 좋은 팀 레스터라는 팀에서 챔스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커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리그 적응이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잘하는 느낌이고 램파드 감독 체제에도 잘 맞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7열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정도다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다 생각했는데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관중이었던 것도 물론 그건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무관중으로 가는 건데 무관중이었던 것도 뉴캐슬 원정을 무난히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없다 보니까 압박감이 좀 덜하고 뉴캐슬 원정이 됐든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이든 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던 뉴캐슬 원정 중에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너무 뉴캐슬이 뭐 이것도 못해보고 끝났던 제가 14, 15시즌 뉴캐슬한테 진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때는 우승 시즌이었잖아요 우승 시즌보다도 무난히 가져간 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첼시가 뉴캐슬 원정을 가면서 계속 계속 붙임을 겪고 잘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가면 지고 오고 가면 무승부하고 중요한 길목에서 뉴캐슬한테 발목 잡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무난하게 넘어줄 수 있어서 토트넘, 맨시티, 리즈, 아스날 이렇게 이어지는 좀 심각한 이 연전에서 좀 첼시가 한 번 더 기운을 얻을 수 있겠구나 렌전이 됐든 세비아전이 됐든 이렇게 기운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스피리쿠에타와 지루입니다 더 이상 지루와 아스피리쿠에타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임스가 나오고 여기 아스피리쿠에타가 나오고 7회전은 조금 부상 때문에 아쉬웠으니까 결국 에메르송하고 교체했잖아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좀 풀핏의 느낌이 아니니까 좀 교체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 아스피리쿠에타가 나오든 여기 아스피리쿠에타가 나오든 오늘 못 나온다 그러면 약간 밀리는 느낌이겠다 했는데 결국엔 나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못했죠 그런 것만 봐도 제임스가 많이 올라온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어느덧 아스피리쿠에타도 세대 교체라는 단어에서 교체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지루도 마찬가지고요 타미하고 배르너가 이렇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배르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윙 쪽에서 뛰는 느낌이지만 톱으로 올라가야 되는 선수거든요 배르너, 타미, 지혜우도 나쁘지 않고요 이 조합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루가 어디 들어갈 틈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설명했던 아로만도, 브로자 그 선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3옵션을 채워줄 만한 선수도 다시 존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올리비에 지루와의 여정도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계약하지 않으면 그대로 FA로 풀리게 되고요 윌리아나가 다비로리스를 놓아줄 때처럼 놓아주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 가지 호재인 건 플리식이 없고 하베르츠가 없고 티아고 실바마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껄끄러운 걸로 유명하다는 뉴캐슬 원정에서 그것도 깔끔한 대승을 얻어냈다는 것만 봐도 첼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첼시가 1위를 할 수 있나요? 아직 물었을 때 대답은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강팀을 잡아본 경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스날이 됐든 토트넘이 됐든 맨시티가 됐든 지금 순위권을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첼시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강팀들과 했을 때 그 팀들을 잡았을 때 1위가 될 수 있다고 단언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약팀들을 좀 잡고 리버풀한테 지고 맨시티 맨유한테 비기고 아직까지는 강팀을 잡아본 이력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거를 속단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 좋은 거는 정말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고 정말 적은 실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부러워하는 거죠 많은 득점 적은 실점 굉장히 그 팀을 응원하는 팬으로서는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윙어 자원도 되게 얇고 벤치레리 나간다 그러면 오늘도 벤치레리 좀 쉴 수도 있었어요 백업 자원만 확실했다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에메르송이 70몇 분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건 치레르는 휴식을 못 갖고 계속 경기에 나왔습니다 베르너 마찬가지고요 윙과 풀백 그리고 센터백도 약간 불안하고요 영입할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중요하지만 길모어가 복귀한다면 길모어 뭐 칸테 조르지뇨 이렇게 있고요 벤치렐 자리는 어쨌건 에메르송 알론소가 있지만 윙어 자원에는 플리식 하나 부상을 입어버리니까 오도위 하나밖에 없고 골라야 되는 상황이 놓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영입은 필요하겠구나 아 윙어 자원에 빠른 영입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윙어 자원이 부족한 것과 윙어 자원에 매물이 부족한 것도 있고 매물이 있다 해도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보강을 안 한다면 1월 이후에 또 박싱데이를 지나온 첼시가 많이 지쳐있을 거란 말이죠 선수들이 그때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거기다 오도위까지 부상을 입어버리면 베르노 지혜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마운트가 갈 수는 있는데 또 지혜 쪽이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기 마련이고 전 시즌을 모두 소화하면 좋겠지만 그 경기력을 모두 유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어 자원의 보강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막시맹이라고 해서 뉴캐슬에서 뛰는 선수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약간 드립을 치는 거나 좀 돌파나 스피드나 이런 게 눈에 띄는데 물론 가격은 비쌀 겁니다 뉴캐슬이 큰 가격을 부를 거예요 에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이 뉴캐슬 진영에서 막시맹을 이용한 공격 역습 이런 걸 좀 진두지휘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선수를 데리고 와서 주전을 삼을 만한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인지 정말 괜찮은 가격이나 조금 오버하더라도 완벽한 서브 자원을 데리고 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스에서 콜업을 하던지요 채시는 고정도 문제만 있지 오늘 경기에서는 뭐 화낼 만한 그리고 좀 뭐 안타까울 만한 장면은 크게 없었다 실점도 있을 뻔했지만 옵사이드로 끝냈고 그렇다 보니까 클린시트도 가져갔고 득점도 했고 원정에서 승리도 했고 그 승리 상대가 뉴캐슬이라는 것까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어 기분 좋은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첼시가 5연승을 해내면서 계속해서 기분 좋은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점은 적고 득점은 많은 첼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렌전과 토트넘전 세비아전을 잘 넘어서 첼시가 안정적으로 강팀도 잘 잡아보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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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